두 번째 시간으로는 자율주행 인프라와 5G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한타 증권의 통신 서비스 애널리스트 최남곤입니다. 먼저 자율주행 기술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V2V로 대표가 되는데요. 이 V2V의 기술은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BSW에서부터 EEBL까지 있습니다. 즉 차량이 자율적으로 운전을 할 때 어떤 프로토콜을 가져가느냐가 V2V 기술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의 통신 기술이 필요한 이유는 일반 도로 환경에서의 신뢰성 있는 동작이나 교통 환경 측면에서의 차량 안전도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5G의 기술이 필요하다, 차세대 V2X의 기술 탑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체 센서 기반 일대에 비해서 통신 기반일 경우에는 사각지대 감지라든지 주변 차량의 경로 예측과 같은 여러 가지 난제를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자체 센서 기반으로만 자율주행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통신 기반으로 진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현재 5GAA라는 글로벌 협회가 조성이 되어 있고요. 2016년에 결성이 됐습니다. 회원사로는 완성차 전장업체 그리고 IT 통신사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한국에서는 삼성전자, LG, SK텔레콤, KT 등이 회원사로 참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율주행을 위한 통신 차량 기술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가능한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최근에 대세가 되고 있는 DSRC, WAV라는 기술이고 두 번째로는 LTE 방식의 V2X, 세 번째로는 5G 기반의 EV2X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장 많은 비용, 투자 비용을 소모한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레이턴씔나 댄서티, 모빌리티, 포지셔닝, 그리고 데이터 레이 측면에서 LTE나 WAV 기반의 V2X 기술에 비해서 자율주행에 최적화된 기술은 5G 기반의 V2X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WAV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와이파이가 좀 더 진화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국에서도 올해 하반기에 기술 검증이 준비가 될 예정입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대중성과 경제성일 수 있겠고요. 이미 8년 동안 테스트가 된 기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차량 연결이 증가하고 인프라에서 전달해야 되는 정보가 증가할 경우에 기지국 차원에서 주파수를 할당한 역할이 필요한데 WAV 방식의 경우에는 기지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 환경 적합하지 않고 또 커버리지에 대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과도기적인 기술로는 충분히 좋지만 반대로 궁극적으로는 WAV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5G 기반의 V2X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하는 겁니다. 현재 C2V2X 같은 경우에는 유럽과 퀄컴의 주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하반기에는 5G 기반의 칩셋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C2V2X와 WAV를 비교를 할 경우에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 측면에서는 WAV가 압승입니다만 실제로 운용의 묘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한다면 C2V2X가 압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자율주행 인프라라고 하는 거에 최우선 고려 대상은 안정성이기 때문에 WAV보다는 C2V2X 중심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C2V2X를 설치하기 위한 비용은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눌 수가 있게 되겠고요. 직접비는 유닛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이나 통신비용일 거고요. 간접비는 연비 하락에 따른 효율성의 비용 그리고 보완에 대한 투자 비용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 실제로 유닛 설치 비용이나 통신비용 자체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C2V2X의 비용 때문에 이 기술이 상용화되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전망은 실제로 틀린 전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5G 구축 비용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거냐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저희는 결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비트당 단가 측면에서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4G 대비해서 22배의 투자 효율성을 확보를 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LTE 비해서 데이터 트래픽의 22배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LTE 구축 비용하고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인프라의 비용 효율성이 보장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창의 5G 구축 사례를 보면 이번에 총 100여 개의 기지국을 설치를 했습니다. 200m당 기지국 하나를 설치를 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5G에서의 기지국 관련 비용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현재 4G에서는 도심 지역의 경우에 반경을 200m 그리고 도심 외 지역에서는 1km 정도로 기지국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5G는 마찬가지입니다. 주파수 두 개를 쓰게 되는데 3.5대역에서는 전국망 그리고 28G 대역에서는 대도시 중심으로 인프라가 부축될 예정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도심 지역에서도 200m 구간으로 기지국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심 지역에서의 투잡이 동일하다. 그리고 전국망 지역에서의 투잡이 거의 동일하다 보실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5G 기지국의 경우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분리돼서 운용이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4G보다 훨씬 더 앞서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5G 관련된 국제표준은 금년 6월까지 완료가 될 예정이고요. 한국에서는 2019년 상반기에 투자가 개시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국가는 중국이고요. 2020년에 상용화 스케줄을 확정을 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통신 장비 5G 인프라와 관련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